너 좋은 사람이야 이름은 없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 누가요? 어떤 좋은 사람이 나 알아요? 나한테 해줄 얘기 없는 거죠 그럼 따라오지 마 너 그러면 안 나갈 거야? 그거 갖고 나가 허준재 너 진짜 누가 짐 나가서 이런 짓을 해 너 진짜 누가 짐 나가서 이런 짓을 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여길 어떻게 안 본 거야? 허치연 씨가 데려다줬어 뭐? 네가 여긴 뭐해? 오해하지 말고 어제 밖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성인 씨가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? 너 그랬어? 너 그랬어? 어, 그랬어